아침부터 훈련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합니다. 오늘은 전차 사격 훈련이 있는 날, 집중을 요하는 예민한 훈련인 만큼 해병들도 조금은 긴장된 모습입니다. 더 강인한 해병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복되는 전투 훈련과 체력 훈련인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우 날씨 너무 춥다. 오늘 영아 10일 있어. 저녁 며칠 남아셨습니까? 저녁 며칠 남아셨습니까? 야, 8일 저녁이니까 8일. 한 10, 14일? 13일 남은 것 같은데. 즉각 14일 전에 이렇게 맨날 고생을 해가지고. 고생할 때지 뭐. 야 이제 저녁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해. 말련병장도 이렇게 훈련에 다 참가를 하나 봐요. 아 말련병장도 진짜 뭐 이제 민간이 되기 전까지 군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훈련 끝났는데 어떻게 캠핑방을 가야 하는지. 어 준비.